아 닭갈비. 아 닭갈비. 아 닭갈비. 이야 참. 색칠 상자도 되게 잘 리허진다? 응 아주 재련돼서 여는 게. 저거 잘못 내면 막 이렇게 스티로폼 막 찔리박찔리 긁히고 막 이러면서 그쵸? 우리 어머님이 세련됐대요. 아 닭갈비. 이게 한 번의 연애. 우리도 잘못 여는데. 뭐였지. 오오. 왜 이래. 형. 아이씨. 저거 막 아깨 함부로 만지면 되겠는데. 아이씨. 형님 뭐하세요? 짜잔 짜잔. 어 뭐야. 어머 저기서 하네. 야 그래도 너 왔다 그래서 형이 닭갈비. 아 진짜로요? 춘천에서 시킨 거야. 춘천에서요? 춘천에서 왔구만. 양양해놓은 게. 여기까지요? 그러니까 그대로 오잖아요. 맛있겠다. 택배로. 네. 저 펜도 닭갈비. 그러니까요. 집에서 하는 거 같아요. 다 오는 거예요. 전형 펜인데. 춘천에서요? 맛있겠다. 지금 좋은 세상에. 여기까지요? 이런 형이 어떻게. 우와. 회식짜리 가도요 어머니? 다 볶아주세요. 그런 거 하기 좋아해. 네. 그러니까 섹시가 들어오면 참 잘할 거라고. 네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래. 그런데 종민이랑 지금 둘이. 대박네. 먹어 이제. 잘 먹겠습니다 형. 이야. 잘 나지. 또 무슨 드세요? 고맙습니다 형.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건데. 네가 내 시간을 이렇게 뺏어줘서 정말 고마워. 고맙습니다. 자주 보자. 음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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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남자끼리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구나. 아 외롭다. 해가 지니까 외로워. 너 지금 잘되고 있잖아. 네. 종민아 너. 너한테 가끔 막 오빠 이렇게 연락 오는 애들 있잖아. 그런데 막 니가 부담스럽고. 네.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소중하다. 그럼 무슨 소리야. 뭐야. 처음 본 여자는. 나한테는 처음 본 여자는. 소위 시켜줬더라고요. 나 잘되면 나는. 나 저기. 저요? 응. 진짜로요? 응. 진짜. 마음이otti의 뭐예요? 네. 감사합니다.